반죽에서 띄워놓았던 것을 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움직이면 딱 움직입니다. 반죽에서 띄워놓습니다. 가리빈입니다. 반죽에서 띄워놓습니다. 반죽에서 띄워놓습니다. 반죽으로 내내 도와주습니다. 반죽에서 띄워놓습니다. 반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반죽으로 넣습니다. 반죽으로 띄워놓습니다. 반죽으로 띄워놓습니다. 착착 치면 길이가 딱 나와버려요 난 굽기입니다 난 이게 이렇게 숯불로 이미 펴놨고 그 여불로 굽는거에요 이게 중요한거죠 어떻게 딱딱딱하면 길게 되어버려요 딱 붙여서 이걸 가지고 딱 붙이는거에요 미리 붙였더니 이거 하고 있네 그치? 응 진짜 이거 이 V 기기에 옆에 붙어가지고 읽는거에요 읽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난입니다 난 string 먼저이뀸다 치킨 띠 grasp 띠 arbitrar 띠 한번의 쇼 띠 이거 여기 몇분이나 걸리죠? 여기 1분? 아 6분? 2분? 약 2분이면 굶는거에요 여기 1분 발로 남는 30초 지금 온도가 거기 안 돼가지고 조금 늘렸었는데 이때가 온도가 맞추면 30초 온도가 떨어졌을때고 올라갔을때 차이가 있다 요 기술이 굉장히 아주 권한되어 척척척하면 늘어나가지고 딱 맞게 돼있어 탁 붙여가지고 주방이 좀 뜨겁긴 하지 이건데 참 재미는 없네 다 이런 라인? 짝꿀은 잘해도 이거 바닥이 온도가 맞아야돼요 아 예 용도가 맞아야돼요 하나 됐습니다 이제 익은거 띠는거에요 원래 처음이라서 그렇지 이게 숯다지면 잘 떼지지 그렇지? 이제 익은 단 이거 언제 하는거야? 음 맛있겠다 바르고가지고 맛있어잉 이제 갈릭란도 하나 했고 그치? 그렇게 해서 고맙습니다.